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상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보내 이르기래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오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하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시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대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대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메 곧 성업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하부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하비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하비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라 아하비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기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기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호에 나가니 베나다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메 그가 이르되 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어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상업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처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 그 산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려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대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 그때 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오 골짜기의 신은 난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명을 죽임해 그 남은 자는 아백으로 도망하여 상업으로 들어갔다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슨 도망하여 상업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잔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장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슨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하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상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다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나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침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하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 적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된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된심하고 답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심으로 돌아가며 이 논의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